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고 사람들의 영도다리를 찾으면서 영도다리는 우리나라 1호 만남의 광장 역할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난리통에 헤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아주 그냥 매끈하게 잘생겨서 그냥 몸은 일 잘하게 생기세요. 어디에 없어요? 찾았어요. 찾았어. 얼굴 매끈하고 일 잘하게 생기신 분. 여기서 딱 보니까 포스가 영도다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영도다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도 알맞고 있는 박경원입니다. 이야 어쩐지 일 잘하게 이렇게 딱 보이신다 했는데 영도대교 이렇게 직접 담당하셨으니까 최고로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걸리는 다리고 역사선을 가진다는 국내 유일한 다리입니다. 영도다리군가요. 1926년 일제는 영도다리 건설을 준비했습니다. 도치나 굴뚝이 높은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상판을 들어주는 도개교로 만들었는데요. 약 6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1934년 11월 23일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약 80도로 다리가 번쩍 들어 올려졌는데요. 이날 무려 5만 명이 몰려 인산 1위를 이뤘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도다리가 동양 최고의 다리로 손꼽혔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2시였죠. 영도대교에 역사적인 개통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보건공사를 거쳐 47년 만에 다시 도개를 했는데요. 1934년에 5만 명이 몰렸던 것처럼 오늘도 영도다리의 새 모습을 보려는 인파들이 대단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영도를 찾아주셨는데요. 무려 47년 만에 첫 도개, 역사적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도개되었던 상판이 내려오고 부산 중구와 영도구 양측에서 각각 최고령자 2명이 그리고 어린이 30명이 영도다리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셨는데요. 길이길이 기억될 이 역사적인 첫 개통의 순간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싶으셨겠죠.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함께하는 영도다리, 오늘 47년 만에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군요. 하루에 몇 차례나? 하루에 한 차례씩 들리도록 결정했습니다. 한 차례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네,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15분 동안 매일 오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와, 들으셨죠? 매일 12시에 오시면 영도대교 그 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저도 시간 맞춰 잘 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영도다리를 둘러봤다면 빼먹지 말고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 보이는 저기 저곳은요. 바로 남포동 건어물시장입니다. 아, 이게 영화 친구에 나왔던 곳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명대사를 남긴 영화 친구의 거리로도 불리는데요. 자, 남포동 건어물시장. 오늘은 제가 접수하는...